나? 새우튀김님의 외계 침공 글쏘! 망할 외계인 녀석들 감히 지구를 정복하다니 이쪽이야 빨리 와 어어어 어어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저 저 렌트튀김이에요 알잖아요 저 렌트튀김 나, 나니? 야 렌트님 어디가 이렇게 비는 거 본 적 있어? 아 그렇군요 이쪽이야 아이고 제게야 나 좀 살려다오 제 제 제게 제게 왜 외계인 놈들이 아 아유 아유 오케이 제 뒤로 붙으세요 갑시다 크흐흐 새우 오우 깜짝이야 아이씨 놀래라 아니 새우튀김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씨 아니 아이씨 같이 가시죠 잠깐 그 옷 어디서 놨습니까 아 저번에 동대문 가서 샀습니다 야 야 너 건민이 옷 직접 사는 거 봤어? 없습니다 건민 옷은 엄마가 사줘 뭐야 아버지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쇼 자 잠깐 기다려주십쇼 어이씨 이치 하쿠 어이 가시죠 뭐야 어 저노들 여기 쏸나 으 으 큰일 날 뻔했네 가자 갑시다 아 그쵸 아 이거 어떤 영상 패러디 한지는 알겠네요 예 그 약간 그 예 그 어떤 영상 패러디 한지 알겠어요 예 재미있게 봤습니다 킹앤 음 으 으 으 으 으